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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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a sé!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퍼퓸 향이 느껴진 거야 어머! 저의 향기에 이끌려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무니잼 누나 김예라입니다. 자, 오늘은 섬유향수 최초로 천만병을 돌파한 섬유향수계의 BTS, W 드레스룸과 함께합니다. 제마!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다고 이렇게 맞아주시는 잼너분들도 보이고, 이쁜 폭발, 또 이렇게 칭찬으로 우쭈쭈해주시는 잼너분들도 보이고요. 드레스버피움도 알아봐주시는 분들 많이 보이네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W 드레스룸 드레스 퍼퓸은 올리브영 섬유향수 부분 6년 연속 1위를 자랑하는 오리지널 향기 맛집이잖아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의 향기 너무 좋아요. 7초에 하나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섬유향수로, 이거 저도 쓰고 있고요. 우리 스태프들도 최소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필수템인데요. 향기도 향기지만 항균 털치력 99.9%로 유해성분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완벽, 퍼펙트한 섬유향수입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들 좀 많네요. 이거 향기 좋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채팅창 보니까, 이거 향기 개좋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젠보성 팬클럽님은, 닉네임이 진짜 감동이다. 젠보성 아직 기억해요? 나 진짜 젠보성 하는지 오래돼가지고, 복숭아향 레전드라고 아시는구나? 저도 그 향 썼었거든요. 그리고 알림에 이끌려왔는데? 라고 햄버님이 말씀했는데, 제 향기에 이끌린 게 아니라 알림에 이끌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할 스페셜 잼 패밀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 손의 주인공! 다들 궁금하시죠? 느낌 오죠? 궁금하러... 자리 가요. 궁금하면, 이제 안 궁금할 것 같잖아요. 존재가 너무 드러났는데? 자, 궁금하다고 치고, 궁금한 척 해주자고, 궁금하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6월 1일 월요일부터 퀴즈쇼 시간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플 내 알림을 통해서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퀴즈쇼 이후에 방송되는 젠보성 가득, 계속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깡 또 오셨네 라고 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우리 쫑검님.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젠뱅크로 진행이 됩니다. 총 6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려있고, 하트는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블랙 퀴즈데이로 진행되는 화요일에는 블랙 퀴즈, 항상 함께할 예정인데요. 6개의 문제가 끝난 후에 7번 문제로 나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누구의 눈일까요, 여러분? 황민현, 강단희의. 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인데. 누군지 눈만 보고도 저는 딱 알죠. 우리 잼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아, 이게 눈치채신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오답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1번 문제니까. 눈만 보고 아시죠? 아, 네. 은근히, 은근히 오답이 좀 있네? 1번 문제, 정답! 황민현이 정답입니다. 아, 눈만 봐도 이 잘생긴 뽐뽐인 두 분 모두 이 더블유 드레스룸을 애정하는 스타분들이에요. 특히 이 두 제품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거 실제로 사용을 하고, 저는 솔직히 뭐 이거 샴푸, 린스, 바디로션, 바리클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이 향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구나. 역시 눈이 예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이제 더블유 드레스룸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오프닝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블유 드레스룸, 드레스 퍼퓸이 올리브영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오리지널 드레스 퍼퓸임을 증명하라고 있잖아요. 와, 6년 연속 1위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건 판매량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갑니다. 올리브영 6년 연속 1위, 더블유 드레스룸에 드레스 퍼퓸은 판매량 땡땡을 돌파했습니다. 10만병, 100만병, 천만병,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왜 어마어마할까요? 뭐, 잼라이브에서는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6년 연속 1위도 뭐 대단한데요. 우리가 놀란 건 이 어마어마한 판매량, 이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와, 진짜. 자, 정답은요? 그렇죠. 62%가 맞춰주셨는데요. 많으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만병입니다. 자, 드레스 퍼퓸 최초로 천만병을 돌파한 더블유 드레스룸 드레스 퍼퓸. 자, 이렇게 엄청난 판매량에는 다 이유가 있죠. 복숭아향과 이 코튼향 드레스 퍼퓸의 원조가 더블유 드레스룸이잖아요. 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원조의 향기. 아,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은 달라요. 게다가 이거는 항균 탈취 효과까지 99.9%라고 하니까 요즘같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입니다. 자, 게다가 셀럽들도 사랑하는 아이템이에요. 방탄, 소년단, 태연, 워너원, 빅톤, 유선호, 세븐틴 등등등 이거는 수많은 아이돌들의 애정템으로 선택을 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팬들에게 역조공을 할 때도 이 더블유 드레스 퍼퓸을 선물한 기특한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아, 왠지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도 눈치채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문제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아이돌 그룹 땡땡은 더블유 드레스룸 드레스 퍼퓸을 역조공의 화제가 됐다. 방탄소년단 은방울자매 소방차. 자, 여러분. 역시 지금 정답률이 너무너무 좋아서 놀랍습니다. 아마 지금 보기를 보고 모르는 거는 약간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골라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률이 95% 1번 문제보다 좋아요. 자, 정답은 좋습니다. 방탄소년단.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역조공이 유행이잖아요. 은방울자매에 터지신 분들 많네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은방울자매 소방차 다 알아요. 자, 지난해 BTS는 팬들에게 더블유 드레스룸 드레스 퍼퓸과 핸드크림을 선물했는데요. 와, 이 팬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정말. 에헴, 나는 잼언니한테 역조공을 받고 싶구나. 아, 또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 송현 씨. 아니, 이 강남구에 이 잼언니 향기가 가득해서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쫓아왔어요? 네. 진짜 이게 향기가 뒤를 돌아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왔어요. 향기가 향기가 위로 가나 봐요. 오늘 언제 갈 거예요? 어... 언제 가죠? 내일 아침에 가야 되나? 네. 그냥 드레스 퍼퓸만 사서 빨리 가요. 알겠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별히 드레스 퍼퓸만 진짜 사서 집에 갈 테니까 Don't worry. Be happy. 그래도 또 이렇게 잼송이가 오니까 반갑네. 우리 잼어들도 이렇게 투샵 보니까 반갑죠? 그러면 우리 잼송이가 또 이왕 왔으니까 온 김에 문제 같이 내주고 가요. 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거절은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잼어분들 잼송이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4번 문제 주세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무언? 윤동주 시집의 제목 중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는요? 오늘의 힌트로 다가세요. 노래, 시, 그대, 향기.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입니다. 다들 잼 네이버 검색하고 오시죠. 오늘의 힌트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라고 나갔는데요. 네, 어떻게 있나요? 검색만 하시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아직 모르신다면 네이버에 잼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잼송이랑 잼누나잼머니 프로필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정답은 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의 시를 모아 발행한 시집인데요. 네, 별에는 밤, 자화상, 소년 제가 자화상이라는 시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그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이 실린 시집의 제목인데 제목부터가 아주 시 냄새, 시 향기가 풀풀 나요. 아주 드레스룸 같은 향이에요. 84%가 맞춰주셨어요. 다들 힌트를 잘 검색하고 오시네요. 역시 잼누나잼머니 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번 문제를 풀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5번 문제도 드려볼게요. 문제 갑니다. 이성과 롤러코스터를 타면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흔들다리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칵테일 파티 효과. 이성과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잼송이? 사랑해, 롤러코스터. 아니, 타봤냐고요. 안 타봤구나? 약간 되게 기억이 타보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타본 거야? 타보셨나요? 타봤죠, 많이 타봤지. 위너다. 정답은 바로 흔들다리 효과가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잼누너들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정답률이 좀 낮아졌어요. 정답이 딱 반 정도만 맞춰주셨네요. 안정된 다리 위에서 만났을 때보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흔들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에게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론을 말한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내 감정이라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약간 못된 효과야, 이거. 착각하는 거지. 이게 내가 그냥 무서워서 떨리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떨리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내 소원이 있는데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소연 씨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약간 이렇게 번지점프 같은 데 데려가요. 내 소원이 있는 버킷리스트인데 단 한 번만 이성과 번지점프 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썸남이랑 발전을 하는 흔들다리 효과를 노려봐요. 제가 노려보겠습니다. 노려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W드레스로 만나러 가야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블랙 퀴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외쳐봅시다. 파이널, 라운드! 다산 정약용이 말한 선비들의 여름나기가 아닌 것은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솔밭에서 활수 오기, 연못의 연꽃 구경하기, 대다리 위에서 옷이 차기. 정말 선비 같다, 그쵸? 네, 근데 제가 선비가 돼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역시 오늘의 좀 6번 문제다운 그런 어려운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이런 거. 궁금한데요.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대자리 위에서 옷이 차기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정답이 많이 나뉘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게 정답이네요. 다산 정약용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방법을 읊은 시인 소서팔세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내용은 대자리 위에서 옷이 차기가 아니라 대자리 위에서 바둑둑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옷이를 외자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오세요. 컵! 민호의 향기가 나를 감사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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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차례야. 저번 차례! 저는 조신에서 좀 그런작을 잘 못하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꽃잎 뿌리는 거밖에 잘 못해서 미안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잼보성까지 했던 나이인데 이제 그 캐릭터 우리 잼손에게 물려줄게요. 아니 아니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잼손들 제가 비하인드 영상으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우리 블랙퀴즈를 풀어봐야 할 차례죠. 일단 위너분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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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아직 블랙퀴즈 나왔어요 여러분. 블랙퀴즈 마치시면 추천 통해서 1000분께 500원 싸드립니다. 자 블랙퀴즈 갈게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삶의 향이 느껴진 거에는 어떤 드라마 오이스티일까요? 짠 마이웨이, 눈이 부시게, 멜로가 재질, 김비서가 왜그럴까?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잘 맞춰주시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 예상이 되고 네. 정답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W듀스룸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기다리시고 발을 동동 고르시는 잼러분들 좀 있거든요. 맞아요. 댓글에서도 빨리 언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실물을 좀 보여드립시다. 그럼요. 실물. 이게 실물파야. 우리처럼. 실물이 너무 예뻐요. 일단 요거는 파우치에 스톱 들어가는 실용적인 크기인 거 보이시죠? 가격도 엄청 착해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 9,900원으로 요거를 세 개. 세 개의 드레스 퍼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솔직히 지금 진짜 대박이라고 그냥 솔직히 너무 오버해서 안 놀라는 이유가 이미 작가님께 이걸 받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탄소년단, 태연, 워너원, 빅톤, 유선호, 세븐틴, 김혜나, 허성현. 진짜 뭐 수많은 아이돌, 셀럽들이 선택한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수많은 아이돌들과 셀럽들이 선택한 바로 그 선을 향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 일단 가격 때문에 놀라신 분들 좀 많이 보여요. 빅세일이네 라고 하셨고 가격이 너무 착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 두 명, KKK 누가 그러셨어요? 어? 마지막 두 명, 허성현, 김혜나? 아, 왜요? 우리 둘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고. 언제든 우리 오빠랑 같은 향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니. 그리고 오늘 준비된 다섯 가지 세트 중에는요. 구찌 카드 지갑이랑 신상 여행 캐리어가 포함된 명품 랜덤박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내용 아래 코메 링크에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우리 블랙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렐로가 채집 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우, 정답률이 높네요. 블랙퀴즈 14% 아우, 정답률이 높은 인테리어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드네요. 아우, 정답률이 높은 철대인으로 트랭이 높은 박스 신상적으로